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뇽~~ 오늘 먹을 음식은 이거예요. 이거는 찜새라면. 지금 여러분은 마라롱샤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요만하죠? 먹다가 짜증이 나서 그냥 배도 안 차고 해서 찜새라면에 겹쌀 신어 갖고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. 지금 물을 버놨어요. 이거 익으면 이제 먹어야죠. 여기는 문중김치고요. 이거는 히비스코스탑. 이거랑~~ 찜새라면. 맛있겠다. 맛있다. 얍. 자. 매운게 먹고싶어서 캡사이신 한 스푼만 넣어서 먹을게요. 조금만. 캡사이신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다시 국물 한입. 음. 맛있다. 다 먹어야지. 맛있다. 그래도 맛있다. 진짜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보니까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아이고 좋다! 아이고 좋다! 뜨거워요ㅎㅎ 저는 돈이 더 나지 못하네요 저는 돈이 더 나지 못하고 또 돈이 더 나지 못하네요 좀 더 나지 못한 거 같아요 돈이 더 나지 못하네요 너무 잘했거든요 원날땡땡땡땡 하하하하하 어여 닭땡땡땡땡땡 미션스팅 으음 우당땡땡땡땡 흠 역시 라면 반갑습니다 아유, 뜨거워..ㅎㅎㅎ 아유, 뜨거워! 근데 역시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음 역시 순자라면 짱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캡쳐진을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. 이것도 정말 맛있는데 저한테는 베트남 고춧가루가 좀 더 매운 것 같아요. 좀 더 칼칼하고 진짜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문중김치도 맛있고 베스코스 차는 언제나 맛있습니다. 저 가볼게요. 안녕 오즈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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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